이달부터 중고차 매매업계는 자동차 성능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점검 기록부와 달리 운행 중 이상이 발견되면 고객 수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인데, 졸속 시행이라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의무화된 중고차 성능 기록부 책임보험 도입 취지는 미끼 매물, 부실 성능 점검 등에 따른 고객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중고차를 사고판 뒤 성능 기록부와 달리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수리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주체는 점검업체인데 보험료 부담은 매매업자를 거쳐 결과적으로 고객이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한 대당 만 원에서 만 5천 원 정도인 성능 점검 비용이 보험 추가 가입으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돈이 중고차 값에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생계이주나 그런 걸로 해서 서민층들이 많이 구매하는 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비용이 그런 제도나 제약이 생기므로 인해서 말 그대로 차량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예상될 것 같고. 성능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는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 하지만 제대로 된 성능 점검을 받고 싶어도 여건상 그럴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와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단이 채취해는 성능 시험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매업자가 짧게는 20km에서 길게는 75km 떨어진 시험장까지 차를 끌고 가려면 지자체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게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장입니다. 입막하게 140개 매매 상사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는 성능 점검을 실제로 받으려고 해도 부당한 법이라도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능 점검을 받아서 보증을 해라. 이건 우리가 지킬려야 지킬 수 없는 법을 정부에서 지키라고 한다.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차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이에 자동차 매매조합연합회는 11일 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능기록부 책임보험을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 adió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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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